참 이런 사고가 많습니다. 자, 보시죠. 우회전할 거예요. 깜빡, 깜빡. 쾅! 이런, 이런, 이런. 2차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그런데 여기가 참 차로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자동차는 못 다녀요. 차로는 차로예요. 이거 차로로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네요. 이거 차로예요? 뭐예요? 헷갈리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이걸 차로로 봐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헷갈립니다. 그리고 차로가 하나인가요? 아이 참 이렇게 주차장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오토바이가 다니는 거. 오토바이는 다녀도 되겠죠? 오토바이 다닐 수 있나요? 없나요? 아이, 좀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자, 여하튼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이 거주자 주차구역이 계속 이어지네. 아... 두 번째 차로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이거.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쬐깍쬐깍을 어서 하나 보세요. 쬐깍쬐깍이... 여기서, 여기서 켜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랑 부딪쳤어요. 오토바이는 어디서 오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오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어디서 오고 있었을까요? 보시죠. 오토바이 오고 있죠? 오토바이... 아까부터 그 길로 오고 있어요. 오토바이가 저기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좀 고민스러운데요. 이거 점선해 놓은 거 보면 이거는 차로고요.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라고 돼 있으니까 노상 주차장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이쪽에는 참 나 오토바이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순간적으로 헷갈립니다. 여하튼 이 사고. 자전거는 당연히 다닐 수 있죠. 오른쪽에 자전거 속도로가 따로 없으면. 오토바이 쪽으로 다니는 거 이게 잘못일까요? 고민됩니다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2차로에 우회전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차들이 쭉 있어서요. 양쪽 보검사는 블박차가 70, 오토바이 30이라고 합니다. 2차로에는 차들이 쭉 서 있어요. 저 차들이 없으면 저기로 차가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저거는. 저거는 2차로에 주차된 차가 없으면 차로로... 아, 차로로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하튼 2차로에서는 우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1차로에서 깜빡이 켜고 서서히 우회전을 하는데 오토바이가 때렸습니다. 깜빡이를 켰는데 좀 늦게 켠 것 같아요. 한 5m 전에 켠 것 같아요. 그때 이미 깜빡이 켤 때 오토바이는 한 10m 뒤에 오고 있었어요. 이번 사고. 양쪽 다 블박차 70, 오토바이 30 얘기하는데요. 과실비로 어떻습니까? 이거 8 대 2, 자동차 80, 자동차 70, 자동차 60, 오히려 오토바이가 더 잘못. 어떻게 보십니까? 투표 시작. 어제 볼 때는 그냥 1차로, 2차로 생각했는데 지금 두 번째가 저게 차로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 좀 헷갈리네요. 참. 여러분은 80 대 20까지도 있습니다. 80 대 20까지도. 80 대 20이 32%. 깜빡이는 미리 켜야죠. 그래서 최소한 자동차 주차돼 있는 거 한 3개 앞 정도에서는 켜야 돼요. 일반적으로 30m 앞에서 키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자동차 반, 반 거기서 깜빡이 그거는 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가 10m 뒤에서 오는데 깜빡이 켜면 으악! 늦을 것 같아요. 깜빡이는 미리 켜야 돼요. 그리고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봤어야죠. 그래서 충분히 80 대 20까지도 볼 수도 있습니다. 70 대 30이라는 의견도 50%. 60 대 40 의견이 14%.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4%. 2차로에서는 우회전 못한다 하더라도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전한 우회전 방법은.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우측 가장자리에 붙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중간하게 여기를 물고 가야 되죠. 여기를 일단 우측 깜빡이 켜고 적어도 미리. 여기쯤에서 슬슬 우측 깜빡이 켜고 이쪽을 물고 두 개 차로를 물고 우측 깜빡이 켜면 그럼 오토바이가 안 갈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켜 있는 상태에서 우측 깜빡이 켜고... 아, 더 전이네. 더 전. 여기니까. 이거보다 더 전이어야 돼요. 즉, 여기쯤에서는 깜빡이 켜고 이렇게 물어야 돼요. 깜빡이 켠 상태에서 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꼭 30m는 지키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미리, 여기 미리 켰으면 오토바이는 아직 뒤에 없어요. 오토바이는 어디쯤 오나요? 지금 저 뒤에 오잖아요. 내가 이때 켰으면 오토바이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으면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일 겁니다. 그래서 80 대 20의 가능성도 있어요. 70 대 30이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오토바이도 이 공간을 달릴 때는 가능하면 이쪽에 직진하는 차들하고 보조를 맞추세요. 직진하는 차가 속도가 느리면 왜 느리게 가지? 오토바이도 빠르게 오잖아요. 저렇게 빠르게 오면 안 돼요. 블박차 속도를 줄이면 깜빡이 늦게 켜지만 이때 깜빡이 켜지만 그리고 과속방송통 넘어올 때 속도를 줄였더라면 깜빡이 보면서 브레이크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오토바이는 그냥 질러가려고, 그대로 질러가려고 했던 거. 그건 잘못입니다. 비어있는 곳이라 해서 달리는 거 위험합니다. 옆에 가는 차들이랑 보조를 맞춰야 돼요. 블박차가 깜빡이 늦게 켰고요. 꺾기 전에 못한 거. 이것은 블박차의 잘못이 70% 또는 조금 더 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